안녕하세요. 아이고 자리하네 메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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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곳에 담아요 루티가 많이 치고 있었죠 바삭바삭 바삭바삭 다진마늘 맵다 데 hungry rendre 안다 마사지 이거 너무 맛있다 랩을 주문했는데 주황색이 너무 예쁘다 할아버지 랩이 너무 맛있어 하나 더 맛있어 밥을 먹으면 한번 먹으면 밥을 먹으면 맛있을거에요 antigamente 이렇게 먹으면 흐흐흐흐흐흐흐 그냥 먹으면 좋겠다 흐흐흐흐 흐흐흐 야무소스 맛있다 며칠 매콤한 맛 다 먹었어 너무 레이지로 이렇게 다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고소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